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트로트 천재 가수 김다연의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티스트 후보 목록에서 갑자기 삭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신 데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무명 걸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해 시상식의 후보 선정 및 투표 방식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다연은 오랫동안 독특한 목소리와 탁월한 공연으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2024 aaa 후보 명단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이유없이 삭제되었고 그 자리에 신생 걸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김다연 같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제외되었는지 반면 데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그룹이 후보에 오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김다연의 팬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시상식 주최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작곡가 윤명선이 이 사건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예술계의 부당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명선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다연과 관련된 2024 AAA 사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고 말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명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다연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음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지해온 팬들에게도 큰 무례입니다. 이 논란과 분쟁이 커져가자 김다연은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AAA에서 후보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 소중합니다. 김다연의 이 말은 팬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